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호요미cip 닭다빨 밥 먹고 싶어서 요리한 소스 달콤해 닭다리 참기름 양념삭한 소스도 잘 만들어먹는다 양념사스도 잘 섞어서 비벼 것 같은데 입안에 신경쓰져서 요리에 생크림이 되게 양념하고 나오는거지만 어찌지 않게 암umu 음료수 너무 맛있다 띡는 다음에 띡는 띡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계속 먹어서 먹음 너무 맛있어 물론 먹으면 너무 맛있어 고소한 맛 두개 너무 맛있어 파인애플 찰칵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달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너무 매콤하고 맛있어요 뭔가 매콤해요 그냥 너무 매콤해요 근데 정말 매콤해요 매콤하네요 아삭아삭 단무지 너무 맛있다 된장찌개 쩝쩝 탕후라이 너무 맛있어 주먹밥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춧가루 콜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